팅크 캐드에서 글자 모델링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글자는 여기 보이는 텍스트 이용하면 됩니다 도형 텍스트라고 하는 도형 가져온 다음에요 여기 문자를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단어를 치면 되죠 한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어 한글 숫자 모두 되는데요 이 글꼴을 다중 언어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글꼴로 바꾸게 되면 한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어와 숫자는 나타나는데 네 한글은 여러가지 폰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중 언어 일때만 가능하고요 대신 다중 언어는 지금 여기 보이는 문자에다가 일본어 중국어 다른 언어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도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글자 모델링은 이 방법이 있구요 더해서 여기 보이는 검색창 클릭해서요 이 검색창에다가 텍스트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도형들이 몇 개 더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나 다른 각도들을 바꿔보면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그래도 잘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는 문자 링 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둥글게 문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영어와 숫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치면 글자의 숫자에 따라서 지금 요 지름이 원의 지름이 조금 바뀌게 되구요 두께나 문자 간격 늘리면 이렇게 원의 지름이 더 달라지죠 이렇게 모델링을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구요 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마조라푸라고 읽어야 되나요 자 얘로 바꿔주면 얘는 이렇게 끊긴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3D 프린팅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커터도 마찬가지인데 글자로 구멍을 뻥 뚫게 되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모두 끊겨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핫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도형을 이제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을 때 두 도형을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룹 만들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얘는 이 O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3D 프린팅이나 레이저 커터를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대신 지금 이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꼴 가운데가 다 끊겨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구멍을 이용해서 뚫었을 때도 떨어지지 않고 문제없이 3D 프린팅이나 레이저 커팅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꼴은 여기 검색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TEXT 텍스트 검색해서 다양한 글자 모델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도형들은 한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작지단이 있는 다양한 글자 모델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곧 가 though 자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활발 공간에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또한 회사에서 정보에 어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